요즘 시대에 돈 모으기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. 결혼 후 자산관리, 누가,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신혼부부에게 맞춰 총 정리해봤습니다. 이 영상 하나면 모두 해결되실 겁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우선 두 분의 주거래 은행을 통일시키세요. 거래 실적을 합산해 고객 등급을 높이며 많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거래 실적 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. 만약에 주거래 은행을 통일시키세요. 주거래 은행이 다르다면 타인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. 다음으로 두 분의 통장을 합치세요. 총체적 수입, 지출, 대출 상환 등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절세 계획을 짜기 좋고요. 이때 합친 통장의 명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설정하세요. 그 이유는 금리인하 요구권 때문인데요.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요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이때 명심하세요. 통장관리는 명의자와 별개로 관리에 능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입니다. 다시 돌아와서 공동 통장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세요. 비상금, 저축, 고정지출, 유동지출 이렇게 네 가지 통장입니다. 여기서 비상금 통장은 경조사비나 의료비 등 비정기적이지만 꼭 필요한 돈을 담당하는 거고요. 저축 통장은 말 그대로 투자나 저축을 하는 통장 고정지출은 관리비, 세금,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담당하는 통장 마지막 유동지출 식재료나 생활 필수품들을 구입하는 유동적인 지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. 이제 소득이 생기면 10%를 비상금 통장에 50%는 저축 통장에 나머지 40%는 고정지출, 유동지출 순으로 나눠 넣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소득의 합이 500만원이라면 50만원은 비상금, 250만원은 저축 나머지 200만원에서 고정지출을 뺀 금액을 유동지출 통장에 넣어 사용하면 되는 거죠. 작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비상금 통장으로 CME 통장을 추천드리는데요. 투자처와 특성에 따라 RP형, MMF, MMW, 종금형 등으로 나뉘니 해당 특성을 참고하시고 잘 선택해보세요. 비교적 안전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. 또 저축 통장은 소득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드시면 세제 혜택이 더 유리합니다.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 되겠죠. 연급여가 5,500만원 이하일 때 3%가 추가 공제됩니다.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해보자면 첫번째 주거래은행 통일화 두번째 통장 합치기 세번째 용도에 맞게 나누기 네번째 비율에 맞게 선입금하기 총 4가지입니다. 추가로 부부가 같은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 1에서 10%까지 할인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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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